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현대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대선 사기국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 그리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졌다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그렇게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군을 동원한다든가 개협령을 내린다든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러나느냐 도저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 미국의 그 대법원도 다 썩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 까지도 그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질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심하거나 또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그렇게 대단히 결정적이지 않고 하는 것은 뭐 트럼프가 뻥을 친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차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그 증거가 있는데도 미국이니까 이런 그 민주당의 그 사기국이 가능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 이런 그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아 물러나는 아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소 제목을 미국을 알자 라고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자 우선 그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에는 한 5개 6개 정도의 큰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그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제 국가에서의 그 헌법과 선거제도는 우리 그 한국인이나 다른 그 이외에 국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헌법 4조 사항에 나와 있는 그 정치 문제의 사법부의 개입을 제안하는 헌법이 그 원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 관수법과 헌법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가 그 원인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위법과 부도덕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겁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공화당의 배신이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거의 2년 전부터 이 모든 사기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했다 라고 조 바이든은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잡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6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그 연방제 국가에서 오는 특수성 때문에 이 선거 제도가 미국은 그 미국 이라는 나라가 선거를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요 미국은 미국 이라는 한 국가 내에 50개의 다른 국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50개의 주가 사실 우리가 스테이트 라고 하지만 이 스테이트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 한 나라 50개의 각각의 주가 주 헌법이 따로 있고 주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주 상원이 있고 주 하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 대법원이 있고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군대도 따로 있어요 이걸 내셔널 가드 라고 하는데 50개 나라가 선거를 따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에서 자기 스테이트 에서 나온 결과를 나중에 발표만 하는 겁니다 아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약 그 공화당이 그 정권과 의회를 잡고 있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거의 다 잡고 있는 주가 한 스물 두 개 뭐 21개 주에서 숨을 서너 개 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미시간 하고 위스칸신 펜슬다니아 이런데는 완전히 민주당 주입니다 그리고 그 조지아나 아리조나는 공화당 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이 라이너 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공화당이지 실제로 민주당과 결탁하고 있는 그 가짜 민주당 가짜 공화당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정권을 그 주정부와 주 입법부와 사법부를 잡고 있으면 공화당에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를 실산 실시하는 게 아니고 주가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 실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카운티가 선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주는 법령만 마련하고 있는 거고 실제 선거의 모든 오퍼레이션은 카운티에서 합니다 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카운티마다 선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해요 그래서 주가 카운티에게 어떤 식으로 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미시간 주에서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어 자기네 나라 여기는 이제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완전히 민주당 그 골수분자 주입니다 여기서 민주당 마음대로 부정 선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에서는 조 바이든이 몇 표를 받았다 이것을 연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은 주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에다가는 몇 개 권한만 위임을 해 준 거예요 워싱턴에다가는 그 위임한 그 권한이 뭐냐면 그 외교권 이라든가 아 그 다음에 그 이 국가경제 그 다음에 외국과의 교역 그 다음에 외국과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권리 이런걸 중앙정부에다 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처럼 무슨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주자들이 들어와서 민주당 주에 가서 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민주당 주에서 막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 가지고 불법 체주자들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미국 헌법에 이제 사조사항 인데 The article 4 section 4 인데 제가 요것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.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연방 정부는 각 주가 그 국민 다수 의견으로 통치되는 정부가 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주를 외침과 내부의 혼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하면 그 공화당 형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Republican 이라는 것은 국민이 표결로 해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를 Republican form 이라고 합니다 근데 괄호 안에 When the legislature cannot convened 하면 입법부가 그 소집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행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뭐가 빠져 있죠 여기서 사법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국 헌법 사조사항은 사법부가 원칙적으로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정치 제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주체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결을 하도록 돼 있고 우선권은 입법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선거상에 문제가 생겨 생긴 것을 그 법원으로 가져가면 법원에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리젝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젝트 도 우리가 잘 알아야 들어야 돼요 리젝트 라는 것은 재판을 하고 심의를 해서 기각했다 패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그 가짜 뉴스인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나 CNN이 그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에다 직접 소송을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주체가 주입니다 연방은 선거를 실시하진 않아요 주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계를 위해서 주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 건데 문제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 말씀드린 대로 미 헌법 4조 4항에 나와 있는 헌법정신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법관이 이것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라는 게 미국 헌법정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 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4개 주를 이제 소송을 한 것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법적 연관성이 없다 주 디셔 스탠딩이 없다 영어로 얘기하면 렉어 주 디셔 스탠딩 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리젝트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젝트는 심의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사건 자체를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그 가짜 뉴스들이 마치 재판에서 진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였고 하나는 선거가 아니라 그 정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정부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서 헌법 심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1849년도에 있었고 하나는 1946년도에 있었습니다 1849년도에 있었던 것은 그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있었던 건데 여기에 루터 라는 사람하고 보덴 이라는 사람이 그 원고 하고 피고가 돼 가지고 이제 에 끝까지 항소를 하고 항소를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루터 라는 사람은 그 반정부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1849년도는 미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넘어간 겁니다 73년 이라 된 거죠 70년이 넘었는데도 이 로드 아일랜드 주의 주 정부는 1600년대에 그 영국 왕의 로얄 차터 법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투표를 한다거나 모든 이게 영국 그 황제의 규정대로 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루터 라는 사람이 이제 시민운동도 하고 이런 그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로드 아일랜드 주 정부가 이 사람이 반정부 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가택을 침입을 하고 이 사람을 체포를 해 갔어요 그 로드 아일랜드 주 정부는 그 1600년대 영국의 식민지 헌법으로 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한 겁니다 아 아 근데 또 집에도 막 들어가고 뭐 침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루터 라는 사람은 이거는 미국에서 있을 수가 없다 미합 중국이 가택 침입이고 이런 건 영창도 없이 말도 안 된다 해서 이 케이스가 끝까지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은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소송을 한 게 이 정부 자체가 아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영국 황실에서 만든 법이 그거에 만들어진 정부가 내려오니까 로드 아일랜드 주 정부 자체가 잘못된 정부라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나왔느냐 아 미 헌법 4조사항에 의거해서 어 이 사법부는 정치적인 문제에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그 판결이에요 그리고 1946년도에 일리노이즈 주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콜레 그로브 라는 사람하고 그린 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그 내 출마를 했는데 둘이 서로 이겼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아 한쪽 격 어느 쪽도 승복을 안 하니까 일리노이즈 지방 법원에서 이제 그 소송을 한 것을 계속 항소심을 해 가지고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클레 그로브 대 그린 이라고 해서 그 판결을 냈는데 뭐라고 판결했느냐 또 역시 미 연방 헌법 4조사항에 의거해서 국민이 뽑은 게 아닌 그 사법부의 그 재판관들은 국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어난 문제를 판결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결국은 어 그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은 폐소를 한 거죠 뭐 폐소 라고 5 보기에는 뭐 합니다 많은 결과적으로 폐소를 한 거에요 이 억울한 그 후보는 왜냐 판결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 역사상 두 번이나 있어요 그 헌법 소원이 끝까지 돼 가지고 어 마지막에 나온게 에 그 사법부는 정치적인 문제 선거와 투표에서 나오는 문제를 포함해서 판단할 자격이 헌법 상 없다 이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그 세명의 법관은 컨스티투셔널리스트 라고 그래 가지고 헌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관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자격도 없다 라는 그 미헌법 사조사항에 의거한 아 그런 행동을 취할 거를 민주당은 미리 알고 이것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래된 그 관습법과 헌법의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괴리가 이번 그 미국 대선에 문제가 된 건데 그 이 그 괴리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의 모든 선거가 맞춰주고 나면 주 내에서 두 가지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캔버싱 이라는 절차고 하나는 설티파잉 이라는 절차인데 캔버싱은 이제 에 그 투표 결과를 재조사를 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것을 주지사가 설티파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이것의 그 최종 결제권은 주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회는 사실 의원 개개인들이 이제 합쳐져서 주의회가 되는 건데 주의회 자체가 큰 행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캔버싱 절차나 서티파잉 절차를 어 그 직원도 많고 행정 능력이 있는 주정부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하고 주 국무장관은 마치 자기네 고유 권한인 것처럼 마음대로 인증을 해 버린 겁니다 이걸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주지사인 뭐 미시간 위스칸신 펜실바니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인증을 해 버린 거고 그 주 그 공화당 주지사인 그 조지아나 아리조나는 민주당과 합세를 한 라이노들이 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 편에서 찍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것까지 계산해 넣냐면 선거는 이제 11월 초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미국의 주의회들이 그 휴회에 들어갑니다 주의회가 휴회에 들어가 버리니까 12월 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지사가 인증한 것을 무효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주의회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정기 의회는 뭐 정해진 날짜에 소집이 되지만 임시 의회가 소집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에서 근데 임시 의회는 주지사가 소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지사들이 소집을 안 하죠 소집하면은 자기가 인증한 것을 거꾸로 뒤집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주의회에 정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넘어가는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는 없습니다 다 50% 이상이지 52% 53%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에 질질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영악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내려온 그 실정법 하고 그 헌법의 괴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 선거인단 투표 하는 그 절차 인데요 그 헌법은 1804 년도에 수정 헌법이 12조 가 아 쓰여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말도 옛날 말이고 표현 자체가 아주 기초적으로 간단한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각 주에서 올라온 표를 그 개표하고 선택하고 어 그 취합하고 결정하는 건 권하는 상원의장 아 그러니까 부통령이죠 상원 의장이 갖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러나 이 법이 너무 그 자세한 부분이 없다 라고 해서 그 1887 년도에 선거인당 개수법 그러니까 그 일렉트로 카운트 액트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어 국회에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 국회의원 한명 그 하원 한명 하고 상원 한명이 이의를 제기를 하면 어떤 주의 그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상하원 합동회의 가 브레이크가 돼서 2시간 이상을 따로따로 가서 토이 하고 논의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투표도 하고 그래서 그 따로따로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여서 주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모여서 그 서로 결정된 것을 발표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동일하게 아이 2주에서 조 바이든은 어 우리가 승자로 인정한다 라고 상하원이 동일하게 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는 동일하게 그 상하원이 아 2주에서 우리는 그 바이든이 그 승자가 아니다 라고 나왔으면 그건 바이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원 결과가 따로따로 나왔을 때 이때는 주지사가 인증한 것을 어 상원에서 채택한다 상원의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인 거예요 이게 왜 위헌 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그 표의 인증까지도 모든 최종 결제 권한은 각 주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트럼프 표를 그 채택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그건 뭐 펜스 부통령 밖에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런 그 헌법과 그 선거인단 그 투표법에 그 괴리에서 오는 그 차이를 펜스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개수법을 따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따른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엔티파 하고 블랙 라임즈 매러 들이 의회를 그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뭐 의원들이 피신을 하고 뭐 이랬다가 모였을 때는 민주당 사람들이 마치 공화당 그 의원들을 그 폭도들 하고 공범인 것처럼 취급을 해 가면서 날치기로 그냥 통과 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그 범법 행위 위법 행위 그러니까 영어로는 바이어레이션 어 부어 하고 그 사기 프러그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법 행위는 있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빨간불에 건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빨간불에 간 거예요 이거는 있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송도 쉽고 재판하기도 쉽습니다 있는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사기는 프로드는 어 일단 어 있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인 거죠 이 속인 것은 소송을 제기한 측이 그 원고가 이 그 사기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 그 아우 컴 디테미니티드 라고 해서 결과에 지장을 줬다 라는게 증명돼야 되는거죠 근데 뭐 이것은 하세월입니다 그게 진행되려면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그 민주당이 이용한 거죠 어 사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법이 아니라 이게 뭐 1 2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화당의 배신이죠 아 그 미치 머카나 같은 사람들이 어 몇몇 상원의원들이 어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될 때 배신한 거죠 만약에 공화당이 혼연일체로 일치 단결을 해서 똘똘 뭉쳤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어 증거를 어 그 제시하고 상하원에서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 니까 하원은 어 그 머리 숫자대로 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주가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하원은 그리고 상원은 의원 하나가 한 표고 그러니까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똘똘 뭉쳤으면 아무리 사기 선거를 했어도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법을 근거를 가지고 계속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틀림없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미치 머카놀 과 여러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 시키기로 얘기가 된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제한적인 권한 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대통령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미국 바깥에서 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50개 주가 각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는 연방체제고 여기서 몇 개 권한만 아 중앙정부에다가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국방 이라든가 경제 라든가 외국과의 교역 외교 뭐 이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바깥에서 더 힘이 있지 미국 내에서는 별 힘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지사 하고 주의회가 모든 권한을 주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내린다든가 인서 액션 액트 라든가 이런 것을 그 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계엄령 같은 것도 주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요 우선 아 물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의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건이 맞아야 되요 어떤 큰 사 소요 사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는 그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1 예를 들면 그 1986 년도에 워싱턴에 있는 소련 그 외교관들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워싱턴에 소련 대사관 그 직원들이 어 자주 그 선텐 하고 놀러가던 비치가 있었어요 메릴랜드에 근데 그 비치의 메이어가 이 소련 외교관들을 못 들어오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상호 외교 그 협약의 위반 이다 해 가지고 그 레이건 행정부에다가 그 제소를 했어요 컴플레인 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는 이 시에다가 아 이거는 우리가 소련하고 그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련 외교관들을 그 국내에서 여행을 제안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련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제안을 받는다 이거 풀어 달라 했는데 끝까지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에는 아마 1995년 1996년 요 때일 겁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피엘로 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그 오게니제이션 이라고 피엘로 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야셜 아라파트라고 이 사람이 그 뉴욕에 와서 링컨 센터에서 콘서트에 갔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뉴욕 시장이 줄리아니 시장입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은 클린턴 이었습니다 클린턴이 초청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 귀빈으로 가서 이제 클린턴을 만나고 또 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뉴욕에 와서 링컨 센터에서 콘서트를 가니까 아 그 줄리아니 시장이 경찰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 끌어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끌어내기 전에 니 발로 나가라 아 우리 뉴욕시는 너 같은 사람을 원치 않는다 이래 가지고 콘서트를 보고 있는 야셜 아라파트 의장을 쫓아 냈습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 클린턴은 뭐 노발대발 했죠 그러면서 클린턴 그 백악관에서 뉴욕시장한테 뭐 전화하고 레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은 이제 사과를 했죠 그 아라파트 의장한테 그러나 줄리아니 그 시장이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 니가 뭔데 그러냐 여기는 내 도시야 내 맘대로야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그 연방 전부와 연방 대통령이 주나 시 그 주 시에서 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 미국 대통령은 사실 미국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큰 힘이 없다라는 것도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니까 주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연방에서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범법 그 위법 위주로 소송을 한 겁니다 프로드 보다 프로드 소송을 했는데 그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게 에 에 재판관들이나 이 법원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안보겠다는 거에요 이렇든 미국 민주당이 연방 체제 하에서 그 주 정부와 그 중앙정부 사이에 에 어떤 냉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정선거 사기 선거도 진행하고 많은 그 다른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그 연방과 주의의 그 장점을 100분 활용해서 이미 그 포머 프레지던트 오피스 도 어 차려서 지금 그 오픈을 했고 또 어제 그 텍사스 하고 남부 규 국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어 추방을 하려고 하던 한 7천여 명 정도가 조 바이든이 그 긴급 행정명령을 해서 중간을 시켰습니다 아 그런데 연방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라 그리고 조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불법이니까 무시하고 따르지 마라 라고 판결을 내려 가지고 이민국에 이민국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트 시 조 바이든이 여기저기 에서 지금 그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 대만 법도 그렇고 또 바이든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특히 내셔널 시큐이티 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심어는 사람들이 다 요직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공산화 된다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간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미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한 거니까 민주당이 또 공화당 측에서도 미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고 이미 그 보러 아이디를 그 공화당 주 위주로 어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연방보다도 이 밑에 그 주의 풀뿌리죠 바닥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 이후에 그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한 주가 27개 주 했는데 31개 주로 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 어 민주당 주는 19개로 줄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또 기회가 있으면은 미국 헌법의 5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지금 많은 그 공화당 주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으